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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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작곡가 이민희입니다. 다같이 신나게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떤 느낌의 곡을 만들어봤고요. 저희들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우리 분위기에 비해 왔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작업하기 즐거웠습니다. 역동적인 느낌을 살려 살려 갖고 만들었으니까 개막전부터 많이 들어주십시오. 이번 응원가들을 듣고 키움 히어로즈가 힘내서 승리를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키움 히어로즈 개막전 때 공개됩니다.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! 히어로즈 화이팅! 히어로즈 화이팅! 히어로즈 화이팅! 히어로즈 화이팅! 히어로즈 화이팅!